네, 2024년 8월 10일 월요일 현지시가 오후 12시 20분이고요. 지금 이 줄은요, 기름을 열려고 줄 서 있는 건데 1km 넘었습니다. 앞 영상하고 연결해서 보면 1km 넘은 줄이 차랑 툭툭이랑 그리고 오토바이들하고 섞여가지고 1km 넘게 주유소 앞에 차량들 기름 넣겠다고 줄 서 있는 거예요. 줄 서 있는 걸 기름넣는 줄입니다. 대박입니다. 한마디로 여기 옆에까지 쭉 엄청 1% 와 저도 여기까지 줄이 서 있구나. 기름 넣는 게 장난이 아니었습니다. 저도 저런 경험하고 있단 말이에요. 저기 차는 운이 좋아서 한국을 사랑하는 우리 주유원 한국말 잘하는 주유 만나서 5,000짱 넣었는데 기름 탱크가 넘치도록 물어서 24km 달리고도 뭐 만땅해서 안 내려가는 정도로 5,000짱 넣었는지 몰라도 이렇게 줄 안서고 없는 기름을 받아서 넣었던 앞에 동영상이 있어요. 제 경험이. 한국인 허팝 덕분에 어떻게 보면 보셨지만 앞에 여기는 다 학교다 학교거든요. 여기는 체육학교. 그러니까 사회거리 심리학교. 뭐 그런. 양인과 나무책. 물자 자원 이런 거 확보하는 게 만만치 않은 모양입니다. 비용도 그렇고요. 이렇게 다른 상황입니다. 이렇게 다른 곳이군요. 여기가 접경지대 뭐 그런 거다 보니까 산주가 가깝거든요. 그래서 지금 내전 중인 접경지대다 보니까 좀 상온합니다. 이런 문의계가. 물자 확보가 어려운 모양이에요. 그래서 핸라레들라. 구유총들 사는 앞에 시큐리티 가구가 낙방하게 서있고 여기가 프리스티지 리빙. 고급 삶의 그런 없는 차들만 있고. 아무튼 다 왔는 모양입니다. 거의 얼어요. 이상이요. 다 맞는가? 맞는가? 밍글라바, 만달레이. 맞나? 밍글라바 지역 뭐 그런 거 모양입니다. 밍글라바, 만달레이. 만달레이 밍글라바 지역. 엘지도 있다. 엘지도 보이고. 이 지역인 모양입니다. 엘지도 보이고. 도착을 했습니다. 이상입니다. 완전히 상담 일찍지역이. 이래서 핫하다 했구나. 현지역이 제일 핫하다 했거든. 여기 꼭 가보라 했거든. 이렇게 탐방 해보는 걸로. 일단. 분위기 좋은데요. 굉장히 현대식입니다. 이상이요.